그 우울증 정말 완치가 가능한가요 우울증에서 회복됐다고 하면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원래의 내 상태로 가장 좋은 상태로 가게 되는 것이 우울증의 완치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원래의 나이 스타일이 80% 정도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80% 정도로 잘 생활했는데 내가 보니까 우울증이었어 그래서 내가 60%뿐이 발휘를 못했어 그렇게 되면 우울증을 치료를 잘하면 80, 90 이상 가는 건 아닙니다 원래의 자기의 있었던 그러한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 우리가 치료라고 볼 수가 있죠